네,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우리 장윤정 님의 에가타 한번 가볼게요. 이대로 나를 봐라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하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해가타 맘이 너무 아파서 해가타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맘 믿겨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주니 뭐라고만 준비해봐요 이렇게 해가타 두루 사랑하고 있네 그냥 바라만 봐도 해 그냥 바라만 봐도 해가타 맘이 너무 아파서 해가타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맘 믿겨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주니 가까이 내게 와주니 뭐라고만 준비해봐요 이렇게 해가타 이렇게 해가타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Size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.